짠아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짠부 고민코너 김짠부 옥탑방입니다. 오늘도 저의 랜선 옥탑방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오늘 고민은 28살 남자분의 고민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월급 세후 320만원 정도 받아서 월세 35만원, 관리비 5만원, 가족계 5만원, 저축 230만원, 나머지 45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며 현재 약 8천만원 정도 모았는데요. 원래 목표가 30살 전까지 1억 모으기였는데 이게 점점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유롭게 돈 쓰시는 분들 그리고 돈을 모아도 재테크하다가 한순간에 훅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는 분들 사고 나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시나요? 이렇게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세후 320만원에 230만원이면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있는 거고 1억이 목표인데 지금 8천까지 모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목표 금액 1억이라는 돈에 가까워질수록 좀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뭐야 1억 모았는데 내 인생이 뭐 엄청 달라지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전력질주하면서 달리다가 잠깐 멈칫하고 뒤를 한번 돌아보는 약간 이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고 제가 댓글로 이걸 컨텐츠로 영상으로 답변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에 오케이 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참견이라는 허락을 해주신 걸로 믿고 나름의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라는 식의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혼자 짠순이 생활할 때도 친구들하고 자주 나누던 대화 주제이기도 했어요. 열심히 돈 모으다가 아프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짠순이 생활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돈 모으기만 하다 갈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 어쩌면 욜로라는 말을 가장 그럴싸하게 뒷받침 해주는 게 죽음이라는 단어 같아요. 저도 짠순이 초반 시절에는 쿠레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러다가 현타도 좀 한번 세게 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현타 중에 하나가 작년 6월 그러니까 한 절약 생활 3개월 차쯤 됐을 때 변동 지출은 진짜 줄일 대로 줄였고 고정 지출도 한번 줄여보자 라는 마음에 출퇴근 길에 듣던 음악까지 포기를 했거든요. 한 달에 6, 7천 원이라도 아끼고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를 해제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니를 해제하고 다음 날에 지인 중에 한 명이 요즘 자기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필라테스를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필라테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자세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그룹 필라테스 금액이 막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니 전날 몇천 원 아끼겠다고 지니 해제해놓고 갑자기 막 그룹 필라테스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달에 저축 80% 하겠다고 고정 지출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런 큰 변동 지출을 만든다는 게 사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그냥 안 되겠다 이러면서 빠른 포기를 했었는데 그날 진짜 집에 와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못 듣고 퇴근 후에 삶도 없어. 그냥 이렇게 돈 모으는 기계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진짜 방에서 혼자 막 이러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저축하고 있는 게 한 달 차도 아니고 나름 세 달 차나 됐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짜놓은 재무 목표 2019년도 총 저축액 3천만 원을 맞추려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순 없어. 정신 차려. 이러면서 진짜 그날 밤을 엄청 길게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진짜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절 이겨내게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모으기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럼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당장 죽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으로 현타를 맞았지만 아니 근데 반대로 안 죽고 오래 살아있는데 돈이 안 모여있으면 어떡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뼈를 때려서 제자리에 왔죠. 진짜 멋있는 30대, 40대, 50대를 보낼 수 있게끔 지금의 젊음을 활용해서 열심히 모으고 공부하고 투자하자. 그래서 진짜 리치 그랜마, 부자 할머니가 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는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야 현타가 안 왔어요. 하고 싶다, 사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멋진 50대,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스스로 완전 단단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세 가지를 뽑자면 1번 연도별로 짜놓은 재무 목표 2번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3번 내 감정에 맞서 싸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꼭 맞는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1번 재무 목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고민 보내주신 분도 보면은 1억이라는 돈만 목표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도별로 촘촘히 재무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려요. 재무 목표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이 재무 목표 한 번 보면 여태껏 모은 돈 이렇게 한 번에 보면서 그 시간들이 막 스치면서 그래 지금껏 잘해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다시 의지를 좀 다잡게 되더라고요. 2번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 즉 금액만 넣은 재무 목표에 디테일한 목표를 추가하는 것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짠순위를 시작한 계기였고 지금도 계속 약간 스스로 의지 뿜뿜할 만한 목표들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액만 적힌 말 그대로 돈만 목표로 하면 좀 현타가 오기 쉬워요. 아니 막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차 샀다 그러고 몇 억짜리 집 사고 몇 억짜리 건물 샀다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천만 원 모으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한테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게 쉬운 돈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목표 의식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목표라는 큰 틀을 먼저 정하고 그 사이사이에 나만의 목표 나만의 꿈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게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효도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절대 답은 없고 내가 정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 감정이랑 싸우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아지거나 막 현타가 오려고 할 때 그 감정을 그냥 이렇게 탁 묻어두는 게 아니라 생선 뼈발라 먹듯 생각 하나하나 엄청 파헤치는 스타일이에요. 아휴 모르겠다 그냥 자자 이렇게 안 하고 아니 그니까 난 도대체 돈을 왜 모으냐고 왜 필라테스도 못하고 노래도 못 듣고 왜 이렇게 사냐고 이러면서 혼자 온갖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가끔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결된 생각은 다음에 또 다른 현타가 올 때 저를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뭔가 약간 현타가 올만하면 뭐야 이거 저번에 이겨냈던 거잖아 꺼져 이러면서 약간 유연하게 넘기게 된달까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고민 올려주신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다고 셀프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아씨 나 개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아도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아니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까지 나한테 각박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나만이라도 나의 찐팬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스스로 으쌰으쌰해서 다시 힘내고 재무 목표 딱 세우고 표 보면서 개쩐다 이렇게 또 한 번 해주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신나게 힙하게 한 번 즐겨보자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28살에 8천 모았으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고민 내용 중에 주변에서 막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 보면서도 살짝 이렇게 현타가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한 번뿐인 젊음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놀자가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빠짱 모아서 이 100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게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막 재테크 하다가 한순간에 날리는 분들 보면서도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걱정하기보단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조금은 다른 의미로 내가 돈을 좋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돈도 나를 사랑해서 내 옆에 착 달라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좀 가성비 좋은 소확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올려주신 분을 포함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짠테크 행복한 재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짠러뷰 김짠보